딥러닝에서 모델 코드를 볼 때 nn점 모듈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요, nn점 컴브1d처럼 웨이트를 가진 모듈을 직접 상속하는 코드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. 뭔가 슈퍼에다가 ax랑 키워드 ax랑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굉장히 건망치죠. 이것들을 왜 쓰냐면요, 이 상속하는 대상을 쓰고 싶기는 한데 아주 약간만 바꾸고 싶을 때 씁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nn점 컴브1d의 입력 쉐이프는 배치 채널 랭스 bcl로 받습니다. 그러면 행렬 곱하는 채널 수가 어디? 이 중간 쉐이프에 있어야 하는데요. 문제는 nn점 리니어랑 컴브1d를 같이 쓸 때입니다. nn점 리니어에서 행렬 곱하는 채널은요, 쉐이프에서 맨 마지막 디멘전입니다. 한마디로 nn점 리니어가 받는 텐서는 쉐이프가 nn점 컴브에 bcl이 아니라요, blc로 입력받는다 이 말이죠. 그래서 만약에 모델 구조에서 nn점 컴브1d가 nn점 리니어랑 붙어있으면 트랜스포즈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문제는 모델 선언에서 이 포워드 코드에 트랜스포즈가 덕지덕지 붙습니다. 이러면 단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. 하나는 코드 흐름을 파악하기가 약간 불편하고,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 방식은 개초보 같습니다. 이럴 때 처음에 이야기한 nn점 컴브 상속해오기를 쓰면 코드 흐름 파악을 직관적으로 그리고 건방져 보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. 클래스 이름은요, 컴브1d blc라고 하겠습니다. 우선 슈퍼점 언더바드 글로 감싼 이닛의 스타 악스, 스타 스타 키워드 악스를 해서요, nn점 컴브1d를 설계할 때 쓰는 파라미터를 상속 패런트인 nn점 컴브1d에 그대로 넘겨줍니다. 그 다음에 포워드에서요, 입력이 nn점 리니어를 거쳐와서 이 쉐이프가 blc였다고 가정하고 이 x를 트랜스포즈에서 bcl로 바꾸고요, 슈퍼점 포워드의 x로 nn점 컴브1d의 연산을 수행합니다. 그 다음 나온 출력을 다시 트랜스포즈에서 리턴하면은요, 이 클래스 컴브1d blc는요, nn점 컴브1d긴 한데, 받는 입력이 어떤 입력? 쉐이프가 배치, 랭스, 채널인 입력을 받는 클래스가 됩니다. 이렇게 만든 모듈로 모델을 설계하면은요, 이제 모델의 포워드에서는 흐름을 파악하기 좀 번거롭게 하는 트랜스포즈 뭐 이런거 없어서 직관적인 흐름으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장점도 하나 있는데요, 이렇게 간단한 기능이라는 걸 모르는 입장에서는요, 이 코드 약간 건방져 보여서요, 이것 좀 고수 같아 보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